나에게 건강 있는 것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그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구원했느냐 예수님 나의 부르신이 내게의 눈물 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이네 나에게 명해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이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미를 구하라 세상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의 것이 주님의 귀신의 힘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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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